1. 저희가 드디어 지리산에 왔습니다, 지금. 아니, 이렇게 꼼꼼한데 무슨 등산이야. 아니, 우리가 지금 한 4시 정도 되잖아요. 제가 오늘 일출 등산을 하러 왔지 않습니까? 형, 일출 등산 한번 해보셨어요? 아니, 한 번도 못 해봤어. 저도 처음인데 한번 탐험으로 한번 볼까요? 오늘은 우리가 이 노고단 코스로 갈 거예요. 되게 쉽네. 나, 나, 나. 노고단 코스가 엄청 하위 코스여서 진짜 초보샤들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코스예요. 아니, 우리는 뭐 지금 뭐 우리 도검산도 가고, 단악산도 가고, 대중산도 가고 월악산 가고. 월악산, 제비봉 가고 다 했잖아. 제비봉 가고 다 했지. 근데 또 지리산은 조금 높잖아요. 월악산 가고 다 해 주신다고 생각하잖아. 그럼 저기, 대중산도 가고, 대중산도 가고 우선은 피소를 태어나도 어색해. 소식을 태어나도 없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